1. 4. 근데 이거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린데. 뭔데? 우리 옆집 남자 좀 이상하지 않아? 뭐 꼭 오늘 일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닌데. 언니, 지금 설마 옆집 남자가 살인방 같던 소리 하는 건 아니지? 아니 그나저나 어떻게 글은 잘 써가고 있어. 어, 잘 쓰고 있어. 태연 씨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. 예진 씨께서 제가 살인범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다면서요? 조심해요. 넘어져요. Obama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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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